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문제 중에서 조금 심화된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림은 질량이 각각 EM, EM, N인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운동을 하다가 A와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졌네요. 끊어진 후 AB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B가 P점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끊어진 시점부터를 물어보고 있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즉 끊어진 시점부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물어봤는지 먼저 확인 좀 할게요. 가속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증가량은 감소량과 같다 이런 거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도르래가 나오고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힘 분석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치? 자,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냐 감소하냐 물어봤으니까 아마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된 표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네, 그쵸?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자, 일단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끊어진 시점에서 A, 그 다음 BC의 가속도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 자, A같은 경우는 끊어져가지고 지금 뭐야? 지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봐도 아래쪽으로? 중력 받아, 중력 말고 받는 힘 있어? 없어. 그러니까 A의 가속도는 얼마야? 그냥 G야, 중력 가속도. 그쵸? 자, A 가속도는 간단하게 구했네요. 그 다음에 B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 자, 끊어졌으니까 지금 뒤쪽 방향, 운동 방향으로 받는 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근데 C는 뭐 받는다? 중력 M, G 받네요. 그치? 자,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힘 파트에서 열심히 했던 거 펼쳐서 합쳐보겠습니다. 자, B는 질량이 2M, 그 다음에 C는 질량이 M인데 B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받는 힘이 없고, 그치? C는 이쪽 방향으로 M, G라는 중력 받네요. 맞죠? 그럼 R자 힘이 어떻게 돼? 자, R자 힘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M, G가 될 거고 요거는 뭐다? 전체 3M짜리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즉, A는 뭐다? 3분의 1G다. 요렇게 구해지게 되겠네요. 그쵸? 암산 돼야 됩니다, 요거는. 그치?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틀렸네요. 그쵸? 3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표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B랑 C만 하면 되겠네, 그치? B랑 C의 위치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한번 봅시다. 자, 정확하게 안 줬으니까 이만큼을 H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C도 H만큼 올라가게 되겠지? 그치? 자, B는 여기서 수평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위치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치? 근데 C는 어떻게 돼? MGH만큼 위치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B 플러스 C의 위치에너지의 합은 어떻게 돼? 플러스 MGH가 될 거야. 맞죠? 자, 끊어진 상태에서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은 없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어야겠지? 그러니까 B와 C의 운동에너지는 MGH만큼 감소해야 될 거야. 그치?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가속도가 이쪽 반대 방향으로 붙으니까 속력이 감소하겠지. 그치? 자, MGH만큼 감소를 하게 되는데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질량에 비례하게 된다. 속력 똑같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B는 2M짜리고 C는 M짜리니까 질량비 몇 대 몇? 2대 1이네요. 그쵸? 그러니 B는 얼마만큼? 3분의 2MGH만큼 감소하고 C는 얼마만큼? 3분의 1MGH만큼 감소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결과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2MG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C는 어떻게? 플러스 3분의 2MGH만큼 역학적 에너지 증가할 겁니다. 그쵸? 자, ㄴ.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했네요. 그쵸?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 ㄷ. B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에너지 감소량 여기 있네요. C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 여기 있네요. 같다. 같을 리가요. 그쵸? ㄷ은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은 이렇게 표를 그리면은 물론 정확해지겠지만은 표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 ㄴ 지문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 그랬냐면 C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라 그랬잖아. 그치? 자, 근데 꿀팁인데 C를 물어보면은 B를 보세요. B를 물어보면 A를 보시고. 오케이? 물어보는 물체 외에 다른 물체를 보면은 조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C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같은 말이 뭐야?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지를 보면 돼. 볼까? 자, B는 이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감소하겠지. 그치? 그럼 B는 일단 운동 에너지 감소하지. 그치? 운동 에너지 감소하는데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 일정해. 위에서만 움직이니까. 그치? 어?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 일정하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네. 그치?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니까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동으로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자,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그랬잖아. 그치? B는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만 감소한단 말이야. 위치 에너지 안 변하고. 즉,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라는 거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야. 그쵸?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뭐랑 같아야 돼? C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야지. 그치? 근데 C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러니까 틀리지. C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C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고 해야죠. 그치?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C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야 되니까 당연하게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표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표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같은 해에 나온 건데 평가원에서 나온 다음에 수능에서 이제 얘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림 가는 0초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2초일 때 또 끊어졌어. 그치? 앞이랑 뭐 겁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줬네요. 그치? 흰 파트에서도 얘기했는데 도르래가 나오고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 뭐 준 거라고 그랬어? 가속도 준 거라고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가속도 한번 뽑아내볼게. 자, ABC가 같이 움직일 때는 지금 보니까 2초 동안 속력이 10만큼 증가했네요. 가속도 얼마? 플러스 5m per sec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끊어졌으니까 꺾였겠지. 그치? 끊어진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돼? 1초 동안 5 감소했네. 그치? 끊어진 다음에는 마이너스 5m per sec 제곱의 가속도구나. 라고 일단은 잡아줄 수가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질량은 A가 C보다 크고 이 조건은 뭐야? 셋이 같이 움직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할 거라는 거야. 얘가 무겁고 얘가 가벼우니까 이걸로 떨어지겠지 뭐. 그치?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M이다. 라고 했네요. 즉, 이 문제는 지금 A와 C의 질량을 안 줬습니다. 그치? 알아서 구하라는 거죠? 자,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근데 나는 미지수가 많은 걸 겁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할 거냐? 끊어진 다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C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끊어진 다음을 분석을 해볼게요. 펼쳐서 합치면 스몰 M짜리랑 라지 M짜리가 있는데 뭐 얘는 운동 방향으로 중력이나 다른 힘 안 받죠. 그치? 그럼 받는 힘 뭐밖에 없어? 이 녀석이 받는 라지 Mg 중력밖에 없네요.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뭐다? 라지 Mg만큼의 중력을 받는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중력 가속도는 10이다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10 라지 M이 될 겁니다. 맞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받는 R자 힘은 어떻게 돼? 10 라지 M이 될 건데 전체 질량 몇? M 플러스 라지 M짜리가 가속도 얼마? 5 M 아, 5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치? 자,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지 M은 스몰 M이다. 즉, B와 C의 질량은 같다라고 나오네요. 그쵸? 아, 얘는 질량이 M이구나. 구했네요. 그치? 자, 그 다음 A의 질량 구하러 가봅시다. A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셋이 같이 움직일 때를 잡아 봐야겠네. 그치? 자, 그러면 셋이 같이 움직일 때는 얘는 이쪽으로 Mg만큼의 중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가볼게요. 그쵸? 자, 그럼 이 녀석도 뭐야? 라지 M' G만큼의 중력을 받을 겁니다. 그쵸? 자, 펼쳐서 합쳐봅시다. 자, 라지 M' 그 다음에 스몰 M, 스몰 M 이렇게 있는데 힘을 어떻게 받고 있대? 이쪽 방향으로 Mg니까 10 곱하기 스몰 M, G는 10이니까 바로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라지 M' G니까 10 곱하기 M' 역시 G는 10이다. 바로 넣어준 겁니다. 근데 얘가 얘보다 무겁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R자 힘의 방향은 뭐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갈 거야. 자, R자 힘의 방향은 왼쪽으로 가고 자, 그러면은 R자 힘이 어떻게 돼? 라지 M' 마이너스 10M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거는 전체 질량 어떻게 됩니까? 라지 M' 플러스 2M 이렇게 될 거고 가속도는 얼마야? 5니까 5. 요게 R자 힘이 되겠네. 그쵸?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거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M'은 20 스몰 M이다. 요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결과 뭐다? M'은 4M이다. 질량 다 나왔네요. 그치? A의 질량은 얼마야? A의 질량은 아, 4M이구나. 요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맞죠? 자, 이제 질량까지 다 구했으니까 한번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역. C의 운동 방향은 1초일 때가 3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라 그랬네. 자, B랑 C는 1심 동체야. B랑 C는 뭐야? 무조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 B가 앞으로 가면 C는 위로 가고요. B가 뒤로 가면 C는 아래로 갑니다. 그치?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 봐봐. 자, B는 지금 0에서 2초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어. 그치? 근데 2에서 3초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 역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속력이 감소할 뿐이야. 그치? 0에서 2초까지는 앞으로 가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거고. 그치? 2에서 3초까지는 앞으로 가면서 속력이 감소하는 거라고. 브레이크가 왔다고 차가 뒤로 가지는 않죠. 그치? 그러니까 1초일 때와 3초일 때 운동 방향은 어때? 같다로 가주셔야 돼. 오케이? 속력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것만 다른 거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ㄴ. 질량은 A가 C의 4배이다. 이미 구했습니다. 그쵸? A는 3이면 C는 M이다. 그쵸? ㄴ은 오른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 ㄷ. C의 역학적 에너지는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라 그랬네. 그쵸? 자, 이거. 이 지문 때문에 계산합니다. 속력 주어졌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H 이렇게 계산하셨을 텐데. 간단합니다. 앞 문제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C를 물어보면 뭐 보라고? B를 봐라. 라고 그랬지? 그치? 자, C의 역학적 에너지는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이거 뭔 소리냐면은 2초에서 3초 가는 동안에 C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C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으면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어야 돼. 맞죠? 그럼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는지 봅시다.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2초일 때 3초일 때 보면은 3초일 때 뭐 여기까지 갔겠지. 근데 뭐야? 위치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위치 에너지 안 변하니까 운동 에너지만 보면 되거든. 자, 2초일 때는 속력이 10이었고 3초일 때는 속력이 5야. 그치? 속력이 감소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했지. 그치? 그럼 B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거잖아. 위치 에너지 안 변했으니까. 맞죠? 즉,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야 된다고. 그치?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증가했다. 옳은 지문 되는 거라고. 맞죠?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조금 환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빗면에 점 P에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A가 Q를 지나는 순간 하이튼 겁나게 끊어져요. 실이 또 끊어졌습니다. 그쵸? 자, 이후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점 R을 지난다라고 돼 있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이고 자, 조건 하나가 나왔네요. 그 다음 A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이다. A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이다. 2번 조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문이나 이런 데서 막 조건들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쵸? 이런 식으로 막 조건이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어찌됐든 조건을 식으로 만들거나 표로 정리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보아하니 P에서 Q까지는 지금 같이 움직였다라 그랬어. 그치? 같이 움직였다라 그러면서 얘 2L만큼 갔네요. 그쵸? 뭐 어찌됐든 뭔진 몰라도 B도 2L만큼 올라갔겠죠. 그치? A랑 B가 같이 움직이는 동안에 뭐 밀거나 당기거나 마찰력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공기저항 마찰 무시했고 밀지도 않았고 그치? 땡기지도 않았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됐을 거야. 즉,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겠지. 자, 일단은 이거를 그러면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A가 B랑 같이 움직이는데 A와 B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일단은 A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뭔진 몰라도 감소를 합니다. 그치? 근데 A랑 B 뭐 질량도 모르고 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몰라. 그치?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얘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을 요렇게 놓을게 마이너스 P A다 요렇게 그냥 놓을게요. 오케이? 뭐 질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별 수 없죠. 굳이 미지수 늘릴 필요 없을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지금 슝 하고 증가하고 있죠. 그치? 증가하는데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니까 그냥 요렇게 놓을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놓고 나서 자, 첫 번째 조건 일단 한번 써볼게.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여기 들어갈 놈이네. B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5분의 4배이고 자, B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PB로 놨어. 근데 얘가 얘의 5분의 4배이다 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요렇게 놔야겠네. 5분의 4PB다. 그치? 자, 요렇게 놓고 지금 B 같은 경우는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 A와 B의 질량비를 모르잖아. 맞죠? 질량비를 알면은 질량비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일단은 블랭크로 놓을 건데 확실한 건 우리는 이건 알 수가 있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야? PB-PA 요렇게 되지? 그쵸?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이 변화량도 뭐야? 크기는 얘랑 같아야 돼. 그치? 얘는 PA-PB가 돼야 될 거야.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 전체의 변화량이 0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거냐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P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5분의 9PB 그 다음에 플러스 PA가 나와야 되니까 PA 그쵸? 요렇게 들어가줘야 될 겁니다. 일단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요만큼이어야 될 거야. 그치? 합쳐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거 가지고는 근데 우리가 아직 잡을 수가 없네요. 그치? 잡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조건으로 한번 가볼게 A의 운동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4배이다 아니 4분의 9배이다 라고 했거든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는 A가 내려오면서 이제 뭐야? 실이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A 혼자 운동하는 거라고 즉 A 혼자 운동하니까 뭐야?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 아니라 그쵸? 자 그럼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여기서의 운동에너지는 얘의 4분의 9배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얼마? 5분의 4PB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의 운동에너지는 4분의 9배니까 어떻게 돼? 5분의 9PB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근데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어떻게 됐을 거야? 위치에너지가 감소했을 거야. 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니까. 그쵸? 근데 EL만큼 가고 L만큼 갔으니까 여기서 2H 떨어졌으면 여기서는 H 떨어졌을 거거든. 맞죠? 즉 위치에너지 변화량이 어떻게 돼? 여기서 PA면 여기서는 얼마만큼? 2분의 1PA라는 거야. 맞죠? 자 그 식을 한번 써봅시다. 위치에너지 변화량이 반타작 얘의 반이니까 위치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PA 이렇게 될 거거든. 이게 위치에너지 감소량이죠. 이 위치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어떻게 됐어? 운동에너지가 증가했잖아. 즉 운동에너지 증가량 5분의 9PB 마이너스 5분의 4PB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PA는 2PB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쵸? PA는 2PB다. 자 이걸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2PB다. 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5분의 1PB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치? 즉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지금 어떻게 돼? 4대 1이야. 그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에 비례한다고. 아 A랑 B의 질량비가 얼마구나? 4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즉 A가 4M이면 B는 M입니다. 답은 얼마다? 4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역시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물체 ABC가 PQ로 연결돼서 경사면에 어? 정지네요. 정지에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정지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 떠올라야 된다? 아 알짜 힘 0이구나. 그쵸? 그리고 이때 이 정지에 있을 때 P가 아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장력이죠.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3배이다. 라고 그랬네. 그치? 자 그러면 그림 가부터 먼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 자 알짜 힘이 0이고 그 다음에 장력이 지금 요쪽 장력이랑 요쪽 장력이 3배 차이 난대요. 그치? 자 이거 조금 작으니까 내가 펼쳐서 합쳐볼게요. 아 펼쳐볼게요. 자 A가 있고 지금 B가 있어. 자 근데 B가 지금 요쪽 방향으로 장력 받고 있고 요쪽 방향으로도 장력을 받고 있죠. 그치? 그 다음에 경사면이기 때문에 또 요쪽 방향으로 뭐다? 중력도 작용을 할 거야. 맞지? 자 분석 한번 해보면 이래. 자 여기서 지금 P가 A를 당기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3배이다 그랬으니까 장력을 이렇게 놔볼게. 얘를 3kg 한번 놔볼게. 그쵸? 그럼 얘는 T가 되겠죠? 3배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자 이렇게 됐는데 알짜 힘이 0이잖아. 즉 정지해 있잖아. 그러니까 B가 받고 있는 중력을 F라고 했을 때 요 F는 뭐가 될 거야? 2T가 될 거야 일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분석 한번 해봅시다. 지금 B에 대한 힘 분석 이렇게 한 거고. 자 A 분석을 해보면 A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돼? 같은 실이니까 똑같이 T를 받겠지. 그치? 그 다음에 A 역시 뒤쪽으로 중력 받을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지금 받게 되는데 알짜 힘이 0이니까 이번엔 이게 똑같네요. 그치? 즉 A가 받는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되겠네. 그쵸? 자 A가 받는 중력은 T고 B가 받는 중력은 2T랍니다. 뭔 소리야? 질량이 B가 2배라는 거지. 같은 경사면이니까. 그쵸? 아 질량이 B가 2배구나. 그러면 얘를 2M 놓고 얘를 M 놓으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근데 문제는 C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치? 왜? 경사면이 다르잖아. A랑 B는 같은 경사면 상에 있으니까 얘가 MG 사인 셋 하면 얘도 뭐 EMG 사인 셋 하다. 해가지고 똑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다른 경사면이라고. 그러니까 C의 질량은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 그치?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으나 뭔진 몰라도 얘네가 이쪽으로 받는 힘과 얘가 이쪽으로 받는 힘은 같다. 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그림 나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 나는 가에서 P가 끊어진 후 하여튼 또 끊었네. 그치? A, B, C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운동을 하죠. 혼자 운동을 하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보존이 될 거야. 그치? 근데 B랑 C는 또 같이 움직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B랑 C는 어때? 역학적 에너지의 합의 보존이 되겠지. 그치? 그렇겠구나. 라는 거 보고 A와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같은 시간 동안 3S, S만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였고 자 같은 시간 동안 3S, S만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였고 이게 뭔 소리냐? 자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아이고 A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근데 이게 3S야. 이게 A 근데 B랑 C는 어때? S만큼 이동을 했잖아. 그치? S만큼 같은 시간 동안에 S만큼 이동을 했어. 그쵸? 자, 그 말인 즉슨은 어떻게 돼? B와 C의 속도가 여기서 V면 A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3부위가 된다라는 소리가 될 거야. 그치? 자, 또 한 가지 A의 가속도가 A의 가속도가 3A라고 하면은 그치? B랑 C의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A다. 라는 말이 될 거야. 그쵸? 자, 이 조건을 지금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동한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2A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C이다. 해놓고 뭐 물어봤어?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분의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그랬네요. 그치? 자,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물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B는 질량을 알아요. 그치? B는 질량을 알고 A랑 B는 높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 근데 C는 어때? 질량도 몰라. 얼마나 내려갔는지도 몰라. 그치? 근데 굳이 C를 구하려고 발악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왜?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라는 거는 결국에서는 뭐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일 거거든. 그치? 우리는 굳이 빡세게 이걸 구할 게 아니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구해버려가지고 답을 내면 되겠구나라고 문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부터 먼저 가보면은 A가 여기서 3S만큼 떨어졌다라 그랬는데 3H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질량이 M이 내가 3H만큼 떨어졌다. 그러면은 자, A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은 이렇게 돼. 위치 에너지 감소량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 마이너스 3MGH가 될 거야. 그치? 근데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지 혼자 보존이 되죠. 혼자 음식이었으니까. 그치? 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랑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같을 겁니다. 이 절대값이. 그쵸?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얘는 A는 지금 어떻게 됐어? 3V가 됐지? 그러니까 2분의 9 MV 제곱이 돼 있을 거야.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이거이면서 이거이기도 합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 구해야 돼? 이제 B를 구해야 돼.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C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줘야 되거든. 그치? 자, 그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한번 구해보면은 얘가 3H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면 A가 B는 얼마만큼? H만큼 올라갔겠죠. 요게 3대 1이니까 높이도 3대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B는 일단은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2MGH만큼 증가했을 거야. 왜? 질량이 2M이잖아, 얘는. 그치?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속력이 V다. 요렇게 돼 있죠. 그치? 속력이 V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의 제곱. 즉, MV 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그치? 이게 뭐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야. 맞죠?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겁니다.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분의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그치? 근데 문자가 통일이 안 되죠. 얘는 MGH, 얘는 MV 제곱. 얘는 MGH랑 MV 제곱의 합이잖아. 문자가 통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통일 시켜주면 됩니다. 그쵸? 자, 통일 한번 시켜 볼게요. 요걸 쓰면 되겠네요. 이거 같다라고 해놨으니까. 자, MV 제곱은 어떻게 돼? 정리하게 되면은. MV 제곱은 3분의 2MGH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거 여기다 때려박으면 되겠네요. MV 제곱이 3분의 2MGH니까. 요거는 3분의 2MGH가 될 거고. 그치?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어떻게 돼? 그러면은 3분의 8MGH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라고? A분의 B다. 그랬으니까.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어떻게 돼? 이거지만은 3MGH. 크기는 3MGH랑 똑같죠? 분의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어떻게 돼? 3분의 8MGH.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은 9분의 8.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서로 다른 경사면에 노인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네요. 아, 알짜 힘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자, 그 다음 A의 질량은 C의 세대이다 그랬으니까 일단 요렇게 놓게. A를 3M이라고 하면은 C는 M입니다. 아, 요런 조건이구나.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리고 T가 0일 때 A와 B를 연결하는 실 또 잘랐어요. 그래서 P를 잘랐더니, 얘를 잘랐다라는 거네. 2초까지 ABC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했고, 2초일 때 운동에너지는 B가 C의 4배이다. 자, 2초일 때 운동에너지는 B가 C의 4배이다. 얘네 둘 같이 움직이지. 같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속력은 똑같지. 속력 똑같으니까 운동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즉, 운동에너지가 4배이다. 뭔 소리야? 아, 얘 질량은 4M입니다. 얘 질량의 4배입니다. 라는 조건을 준 거라고. 그쵸? 자, 그러면 4배이다. 자, 질량 다 잡았습니다. 0에서 2초까지 ABC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을 이거라고 할 때 이거의 비율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치? 자, 일단은 그럼 한번 봅시다. 체크를 해둬야 될 게 여기가 지금 세타1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세타1이래. 그치? 같은 경사면인 거야. 같은 경사면. 그러면 이 녀석이 이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하면 중력에 의한 힘을 이만큼 받는다라고 하면 얘는 중력에 의한 힘을 이쪽 방향으로 3F만큼 받게 될 거야. 맞지? 근데 처음에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뭐라 그랬어? 그래서 정지에 있다라고 했거든. 그치? 정지에 있다. 알자 힘이 0이라는 거잖아. 이쪽으로 3F로 땡기는데 이쪽으로도 3F로 땡깁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지. 즉, 얘가 받는 중력 성분은 뭐다? EF다. 이런 말이 될 거야, 일단. 맞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끊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봅시다. 위치 에너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치? 힘과 질량을 하니까 우리는 일단 뭐다?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끊어진 시점에서 A부터 구해보면은 자, A라는 애는 질량이 3M인 애인데 이쪽 방향으로 3F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지? 그치? 그럼 A가 받는 알자 힘은 3F가 될 거고 3M짜리가 가속도 모르니까 이 녀석이 받는 가속도를 A라고 해볼게. A의 가속도를 A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 둘이 같이 움직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4M짜리가 있고 M짜리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이 F 받고 이 녀석이 EF 받는데 같은 방향이죠? 그치? 그러니까 아,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3F를 받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이 받는 알자 힘은 얼마야? 3F가 될 거고 전체 몇 M? 5M짜리가. 그치? 3F라는 힘을 받으니까 얘의 가속도가 A라고 하면은 이 녀석의 가속도는 뭐야? 5분의 3A다.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즉, 가속도의 B를 구했죠. 자, 가속도의 B를 구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가속도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A같은 경우는 지금 A라는 가속도 B랑 C는 지금 5분의 3A라는 가속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뭐 2초 동안 그랬잖아. 그치? 2초 동안 A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속력이 2A가 됐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얼마만큼? 5분의 3A니까 5분의 6A가 됐을 거야. B랑 C는 속력이 이렇게 됐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동거리의 B도 어때? 5대 3이 될 겁니다. 그쵸? 이동거리의 B도 5대 3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은. 자, 이만큼이 지금 예를 들어서 5S라고 할게. 그치? 그러면은 이만큼은 자동으로 3S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여기서 뭐 구하라 그랬어?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 그랬죠? 그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는 거는 결국에서는 뭐냐? 중력이 한 일이야. 중력이 한 일이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질량이 M인 공이 있다라고 해봐. 질량이 M인 공이 있는데 얘가 H만큼 떨어졌어. H만큼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여기에 탕 하고 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MGH만큼 감소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중력이 일 얼마나 했어? 중력이 일 얼마나 했어? MGH라는 힘으로 H만큼 땡겼으니까 MGH만큼 일한 거죠. 그치? 즉, 중력이 한 일은 결국에서는 뭐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이걸 응용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3F라는 힘으로 3F라는 힘으로 얘는 얼마만큼? OS만큼 갔어. 그쵸? 3F라는 힘으로 OS만큼 갔으니까 여기서 중력이 A한테 한 일은 뭐야? 15FS야. 그쵸? 그 다음 얘는 2F라는 힘으로 3S만큼 갔어. 그치? 그러면 중력이 B한테 한 일은 어떻게 돼? 6FS야. 그쵸? 그 다음 얘는 역시 3S만큼 가죠. 역시 3S만큼 가지. 자, 그러면은 F라는 힘으로 3S만큼 가니까 뭐야? 3FS가 중력이 한 일입니다. 그쵸? 자, 중력이 한 일의 B가 뭐라고?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B라고. 그쵸?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대 2대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중력이 한 일이다. 이거 관련해서 잠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보면. 자, B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B 가지고. 자, 빗면에서 이렇게 지금 B가 이렇게 있어. 질량이 4M인 B가 지금 빗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치? 자, 근데 어찌됐든 지금 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A랑 같이 움직이고, 아니 C랑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일단은 중력에 의한 힘 EF 이거 받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장력 T라고 합시다. T도 받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EF라는 힘으로 지금 얼마만큼? 뭐 3S만큼 갔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중력 EF 곱하기 3S 이건 뭐라고?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 그랬지. 그치? 중력 곱하기 중력 방향 이동거리. 중력이 한 일은 뭐다?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라 그랬어. 그치? 델타 2P인데 감소량과 같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감소량이잖아. 이 크기는 얘랑 같다 이래야 되니까. 마이너스 델타 2P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근데 분명히 장력도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치? 장력도 작용을 하니까 장력이 한 일 한번 구해볼까? T 곱하기 3S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장력이라는 건 뭐야? 밀거나 당기는 힘이잖아. 그치? 밀거나 당기는 힘은 뭘로 전환된다고?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그치?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얘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델타 2P가 마이너스인데 이만큼 또 빠지겠죠. 얘는 그러니까 그대로 플러스 써줘야겠지. 다 밀거나 당기는 힘이 한 일은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봐봐. 합쳐볼까? 합치면 어떻게 돼? EF 플러스 T 곱하기 3S 이렇게 되겠지. EF 플러스 T 이거 뭐야? 알짜 힘이죠. 알짜 힘이 한 일은 뭘로 전환된다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그치? 자, 이거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 델타 2K 나오죠. 그쵸? 자, 중요한 거. 이거란 이유는 이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중력이 한 일은 뭐다? 중력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치? 그 다음에 밀거나 당기는 힘이 한 일은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쵸?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가지고 잘 써먹으면은 상당히 문제 풀 때 유용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고 연립하고 풀고 그냥 결국에선 이건데 주어진 조건이 조금 많다 보니까 식도 많이 나오고 그냥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을 거야. 그쵸? 어찌됐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복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런 좀 복잡한 킬러 문제들도 풀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